기대를 다녀오는 시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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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의 앞의 시골을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관광객은 1번, 2번입니다. 오늘의 집으로 가사의 전화, 2번, 3번, 4번, 4번, 4번 1번, 3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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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여기 이름이 뭐였지? 리버풀? 여러분 저희는 리버풀에 왔어요 아야나 포토 명소라고 하는 곳 근데 생각보다 엄청 좁하네 아 덥다 아 엄청 더워 트럭이 먹기까지 porno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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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엘나? ㅋ 여긴 뭐에요? 화방과 손ряда 안에서 봐야는데 내가 하고싶은데 헐 너무 예쁘다 미쳤다 아야나 오션비치 풀룩합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How can I go to 오션비치풀? 아 오케이, 땡큐 내려가야되나 봐 아까 그 못하고 아아 띠용 오와 지요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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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네요 담당하는 지우 날개 안 돼 있구나? 넌 날개 안 돼 태풍이 날개 안 돼 날개 안 돼 오늘 날개 안 돼 날개 안 돼 날개 안 돼 파도 왕 수고하셨는데 다른 분이 너무 좋았던 곳이 너무 좋았던 곳이였어요 이 곳이 여기있는 곳이 이제는 한 7일 이날 등장, 휴닝뼈 락바로 새해 진해가 돌아왔어요 여기가 아야난 노을 명소라고 아까 소스쯤 되니까 사람들이 싹 다 몰리는 거 없나요 줄이 엄청 길어서 오실 거면 예약하시고 빨리 오시는 거 추천될게요 얘는 테이프 감튀까진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진짜 웃어 아닌데? 뭐지? 아 근데 매워 너무 매운데? 매워 너무 매운데? 매워 부산 그리고 수산의 비연맛은 입장 collar 매워 매운이 많아 물이 많아 너무 매워 이거 한개에 10만원 이것보다 10만원 이게 10만원 8만원 밟으면 돼 안주는 별로 안 비싼데 술이 비싸 3만원 4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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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아 더워서 서신들 못찍겠어 더운 거 시원한 사람들은 되게 오션비치 쿨해서 보세요 야 이거 차트다 그치? 이거 먹을때마다 툴근 맛이 나고 고맙다 고기 오! 기타 재고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와 더워졌어 먼저 Moh organised 얘기해서 왜 다시 두세요? Krishna explorer ious 라이브 라이브 왈자베이빵 이렇게 영상 찍고 있었는데? 여기 락바 너무 좋아요 원래 어디였지? 짐바 짐바랑 시프드? 짐바랑 시프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너무 귀찮아서 안가고 이거 진짜 눈으로 밖에 못던네 그니까 너무 예쁜데 관리학 또 오고싶어요 또 오고싶은데 아야나 리조트에만 한 일주일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한 일주일 오세요 너무 아까워 여러분 락바 꼭 오셔야 돼요 아니 방에 들어왔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가지런히 정리해놨어 아니 방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너무 가지런히 정리해놨어 아니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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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밤을 우하여 맥주까지 마시니까 더 부는 것 같아요 굿모닝 오늘은 새가라 1층으로 조식을 먹으러 가야지요 여덟시 반 습하다 습하다 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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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야나 조만간 다시 보자 또 오고 싶거든 안녕 안녕 언젠가 오겠지 안녕 안녕 제크아트하고 나왔는데 또 드라이버가 안 와요 여기는 11시에 예약하면 12시에 오겠나봐요 1시간 일찍 예약하세요 어딨어 왜 안 와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도저히 아 그래서 흰 제거 여행은 저리 안녕하세요 저거 2시간 기다렸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기다렸어요. 연락도 잘 안되고.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렸어요. 하늘밖에 안보이네. 여기 빠장빠장인데. 깜짝아. 오토바이 엄청 많아. 여기 너무 위험해. 걸어가 볼까? 가보자. 여기 너무 길이 험하다. 여기 서핑의 천국이구나. 여기 서핑의 천국이구나. 여기 서핑의 천국이구나. 머리 여기까지 들어오네. 여기 서핑의 천국이구나. 하하이의 천국이구나. 추천드리gaard. 너무 예쁘다. 시간에 지을때 청소하는 사능이구나. 안 보여. 예뻐요. 아! 아 시원곡이저 자고라 라는 요리 나시고랭 응 내가 이번에 먹는 건가? 진짜? 아 향신료가 달라? 응 얘기랑 향신료가 달라 진짜 맛있어 왜 이래? 왜 이래? 음 한번 먹어봐 응 무슨 이거 맛있어? 전에 먹어도 되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응 또 사은 거 어떤 일이야? 네 너무 맛있어 아 우리의 집을 사귀어 너는 맛있어 너는 그니까 너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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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인사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잘 먹었어요. 아이고 나 제가 깜짝이야. 주인공 안 돼? 안 빠져? 아, 오방아? 그냥 색스레 못할게 생마일들한테 소금을 먹으니까 팔짱 이렇게 제가 들 안 먹었는데 이제 짝꿍을 먹고 싶고 상쾌하게 먹었는데요 진짜 훌륭하게 먹고 싶은데 파이팅 그리고 옆에 소금을 먹고 나 소금을 먹고 여기 옆몇주도 옆몇주도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그리고 뭐지? ص게받은 ie payment 딱 아 재밌어 근데 이거 한마디로 익숙한 맛인데 이거 다음에 들어있는 사라져 어? 이거 뭐야 별내야? 어? 고기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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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밥. accuse. 현재. 떡고기 할 것 같아요. 잡음 후인데. 그리고 한 개의 닭다리는 크기로 한가구 돈이 된다고 그러나? 근데 민가에서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진짜? 민가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을 거 같아요 응 띠? 맞아 띠이랑 비판가리 또 쳐가봐 더 먹고 싶어 생각날 거 같아 네 가봐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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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너무 좋아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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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늘이 예뻐지고 있어 해가 지고 있고 그래도 아직 위에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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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연 연 연 연이 한 개가 더 들어갔어 잘 날리는데? 오장된 것 같지 않아 수호 씨처럼 연을 연은 다 약간 그런 새 모양이야 아 저게도 연 연 세 개나 있다 연 진짜 많다 그치 여기 사상에 따르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3년이 있네 이렇게 찍어야지 밖에 보이게 안녕 발리 오늘 발리의 마지막 날 안녕 너무 아쉬워 시리즈 다시 사랑할 때 아니 오늘의 방식으로 전화가 잘 안된다 오늘의 방식으로 저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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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저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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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 입장이 패키지 Chan 별 비행기 와 미쳤다 여러분 브랜드 클럽 꼬부셔요 꼬부셔 안녕하세요. 재킷라는 인간 Jerry 재킷라인 재킷라인 Ze킷라인 재킷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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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준비해서 미래를 AMY chat 어잉 다 놀고 공항으로 갑니다 안녕 한국으로 갑시다